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라잉 ASMR입니다 다들 이제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학교가 마지막 학기 개강하고 왔습니다 아직 실감이 잘 안나요 게다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이 낮이라서 조금 잡음이 있어요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전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는 아주 감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되게 진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선물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안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선물을 한번 열어보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못 와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은 없지만 계획에는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쉽 네, 다음에 기약해요 우리 사실 저도 많이 아쉬워요 더 많은 분들 만나뵜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계속 채널을 할거고 계속 계속 봐주신다면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있겠죠? 네, 어쨌든 왜 이렇게 침소리가 많이 나죠? 어쨌든 선물을 개봉해볼게요 먼저 파리바게트 봉지네요 파리바게트 봉지네요 파리바게트 봉지네요 사실 궁금해서 아내를 좀 봤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는데 첫 번째 선물은 이거는 소이 ASMR님하고 제가 이번에 같이 페스티벌을 했는데 아마 소이님 팬분이 센스에게 같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수입 과자들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막 팀탐 로아커 키캣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초코맛들이 있는데 얘는 자세한 과자 이팅 사운드를 한번 찍을 생각이라서 그때 한번 더 맛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정말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계속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 영상 찍어야지 이러고 참고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하얀색 봉지네요 향기로워 벌써 향기로워요 여기 보면 캔들이라 돼있잖아요 아이콘도 손으로 쳐버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신거지 이라잉 ASMR 이라잉 ASMR 이라잉 ASMR 이렇게 여기에 테이프에 적혀있어요 대박 캔들이라고 하셨는데 열었는데 바로 향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검은색 리본 이쁜 리본가 센스 센스 넘치시는 이라잉 한번 풀어볼께요 이라잉 이쁘게 풀어서 상자도 간직해야겠어 이거 너무 이쁘게 풀어서 상자도 간직해야겠어 제가 원래 이런 테이프 잘 못 뜯는데 잘 뜯을거에요 잘 뜯을거에요 잘 뜯었어 이렇게 해서 향기 너무 좋아요 향기 여기 여기도 이라잉 ASMR 적혀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연성 천연성 아 식물성 천연 향료 향초 다 불린 캔드 향기가 제가 제가 사실 코가 별로 안좋긴한데 바닐라 향기 맞나요? 되게 좋아요 향기 되게 좋고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나중에 ASMR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켜놓고서 힐링도 하고 그럴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얘도 같은건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렇게 제 채널명까지 적혀있는거는 뭔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 선물 근데 선물 다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은 너무 귀여운 하트 쇼핑백인데 제가 코엑스랑 집이 멀어서 오는데 약간 여기가 꾸겨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쇼핑백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트 약간 오른쪽 위를 보면 웃고있네요 이것도 잘 떼고 싶은데 짠 역시 역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테이프까지 잘 떨어져요 짠 짠 안에는 그녀는 센스가 편지랑 구독자 1인이라 적혀있어요 행콩돌이 포유 라이언이죠 라이언 맞죠 귀여워 여기는 라인의 오리 맞나요? 걔네도 있고 이 라인님 아 너무 귀여우죠 팬티지도 귀엽고 쇼핑백도 귀엽고 이거는 바디로션 언더바디의 캐시미어 퍼퓸 스위트러브바디로션이에요 이제 가을이니까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저는 특히나 되게 피부가 지금 소리도 건조한 소리나는거 들리시죠? 딱 센스있게 로션을 주셨어요 발라보겠습니다 짠 제가 좋아하는 꽃향기 캐시미어 향기 캐시미어 향기 캐시미어 향기 좋은 향기가 납니다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아주 진짜 빈말이 아니라 다들 어떻게 저의 나름 향기의 향기를 잘 맞는 편은 아닌데 향기에 대한 호불호는 딱 있는 편이거든요 좋아하는 향기 근데 진짜 향기가 좋아요 건조한 피부에 발라서 건조한 피부에 발라서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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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한 피부로 샥 감사합니다 편지는 제가 혼자 은밀하게 읽어볼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얘는 잘 쓰겠습니다 잘 쓰고 통화는 가득해야지 그리고 다음은 여긴 조금 선물이 섞인 것 같아요 제가 짐이 많아서 이건 섞인 것 같은데 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이번에 와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이쁜 작가님의 그림이 그려진 케이스도 저는 바디로션을 발라서 손이 좀 근데 이렇게 이쁜 케이스를 선물해주셨어요 짜잔 핑크색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캐릭터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딱 맞춤 다들 센스가 진짜 제가 끼워 맞추는게 아니고 제가 케이스도 완전 1년 넘게 사용을 했는데 완전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포 이렇게 짠 아 이쁘다 맛있는 마카롱을 먹고 있는 맛있는 마카롱을 먹고 있는 양갈레 양갈레 소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게 사용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지 험하게 다루지 말아야지 하 다음은 짠 얘는 이쁜 플라워 꽃 인데 사실 제가 얘 선물을 페스티벌이 끝나고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조금 일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짧게 찍는 바람에 약간 꽃이 말라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아는 학교 동생이 선물을 해준건데 드라이가 되는 꽃이라고 하더라구요 드라이 플라워 약간 보랏빛이 뒤는 꽃인데 되게 예뻐요 얘는 정말 소중하게 저희집에 이쁘게 장식을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없는 우리집에 이쁜 포인트로 너무 감사드려요 향기가 근데 바디로션 향기인지 꽃향기인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예쁘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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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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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는 껍데기 밖에 없는데 캔디 하나 남았어요 이거 솔라씨랑 이거 뭐죠 그 초콜릿 있잖아요 다 같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배가 허기가 져가지고 얘네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자 그래도 와 이거 감사하니까 여기 모아서 봉지 안 버렸는데 맛있더라구요 안에 무슨 뭐지 약간 시럽 같은 거 들어있는 마이주 같은 건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솔라씨는 원래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달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편지가 있네요 This is for you 저에게 주시는 거죠? 얘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꽃준 친구가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와서 일본 과자들을 사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본어 영상으로 이팅 사운드를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열어봤는데 일단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다 너무 이쁘고 향기도 좋고 다 제 취향 저격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강했지만 최대한 시간낼 때마다 틈틈이 영상 더 열심히 찍어올게요 그래서 저 많이 많은 분들이 굿밤 굿잠 9일 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찍는 이라잉 되겠습니다 오늘 좀 개봉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ASMR 영상 같을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계속 생각 하고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여튼 그러면 모두들 굿밤 꿀잠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네 다들 안녕 주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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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